슈퍼피셜 패러미알라브는 힘을 쭉 빼고 피지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경이 많아요. 손가락 두개나 세개로 이렇게 해서 신경을 찼습니다. 지금 틱 보이시나? 틱 보이시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랜치 하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라타라라가 있을텐데요.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요. 틱. 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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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틱. 지금 브랜치 하나가 이렇게 가고 브랜치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브랜치가 두개가 쭉 하늘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메인 브릿지 슈퍼피셜 패러미알라브. 얘를 이렇게 자극이 올라가다 보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엔트렛몬트가 되면 거기를 지그에서 눌러서 비벼주면 찌릿찌릿찌릿합니다. 이게 아 그럼 슈퍼피셜 패러미알라브 엔트렛몬트구나 라 있는데 드물지 않게 종종 이 파이버가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비골이죠. 비골. 그래서 노멀베리에이션 중에 하나가 얘가 일로 이렇게 가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경우. 그런 분들은 계속 피지컬에서 만지다 보면 여기서 신경이 만져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툭툭하면 찌릿찌릿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포컬하게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던가 심픔 릴리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여기 이제 양말. 양말을 여기다가 여기까지 신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다가 그래도 호전이 안 되면 신경 위치를 옮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슈퍼피셜 패러미알라브는 아주 오베시한 분들 아니면 피지컬로 이렇게 틱틱 만져지기 때문에 그걸 찾으시고 여기로 피블라로 뒤로 넘어가는 노멀베이션인 슈퍼피셜 패러미알라브에 의한 뼈에 걸리면서 그런 증상도 있다는 것도 피지컬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페로니알라브는 의외로 이제 간단한데 디페리알라브 엔트레먼트가 생기는 경우는 대개 이제 퍼스트레이하고 세컨드레이, 메타타살, 베이스 여기에 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뼈로 따지면 EV죠. EV. 그리고 도사리스 페레시 아테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쏙 들어가고 디페로니알라브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대개 엔트레먼트가 생기면 여기에 생깁니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개의 메타타살 베이스 사이 여기나 아니면 메디알, 인터메디에이드, 큐네이폼 그 위에서 엔트레먼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찌리찌리찌리 여기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띡띡띡띡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띡띡띡띡 띡띡띡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그러면 어느 순간 찌릿한 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엔트레먼트가 생길 수 있구나 인플라메이션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진단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는데 물론 다른 데가 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간별을 하셔야죠. 이건 디지털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L5 라디큘로패시 있어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구요. 커먼 페로니얼러브 페로니얼러브 페로페로니얼러브 페로페락 뉴로패시가 있어도 이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프로시말에서 원인이 있는 것은 간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런 디지털에서 디페로니얼러브 엔트레먼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포컬하게 인젝션 스트레드 인젝션 해서 심픔 릴리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호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진단 및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엔트레먼트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게 사페노스 너브잖아요. 여기 있는게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 이고요. 그런데 사페노스 너브에서 생기는 너브 엔트레먼트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제 주로 증상이 생기는 건 그레이트 사페노스 베인에 있는 플래바이티스나 아니면 메디알마일러스나 디지털 TBR 플레이팅을 하거나 스크류를 받거나 그런 수술한 다음에 그 주위에 어두에이션이 생겨서 발생하는 사페노스 베인과 그래도 사페노스 베인과 사페노스 너브의 어두에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뉴라이티스 그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사페노스 너브에 의한 엔트레먼트 뉴라이티스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플래바이티스 생각하시면 되고요.